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파업이라는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1927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인데 2020년에서야 선고한 사건이죠.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 퇴거 부르는 사건인데 아마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데 검사가 상고를 한 사건이죠. 상고 기약된 사건입니다. 적용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수권, 단체 형도권을 가진다. 근로자의 근로노동 3권은 헌법 제33조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노동관계조정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43조에 보면 쟁의행위로 중단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방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료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한 업무를 하도급, 도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죠. 어떤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시설관리용역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경비 이런 거죠. 그런데 피구인들은 파업을 했는데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을 결의를 해서 파업 개시를 하는데 개시를 어디서 하냐면 장소를 공사의 본관 건물에서 확성기하고 임금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근무지이긴 하지만 용역업체의 회사는 아니죠. 용역업체는 딴 데 있겠죠. 딴 데 사무실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공사에서 계속 근무, 일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파업을 용역업체 사무실이나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관리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그 근무지에서 파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근무지에서 대체 근로자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근로자들이 출근을 저지하고 스크랩 짜고 막고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업무방해 그다음에 퇴거부룡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용역업체 사무실이 아닌데 도구업체의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이 맞냐. 이게 혹시 도구원 봉사의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게이고 이건 상구된 지 5년 동안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2015년에 계속했는데 2020년에 대한 지금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들의 주 근무 장소에서 쟁의 행위는 파업, 그러니까 쟁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도구문의 사무장에서 이루어진 거 이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갸우뚱한 거죠. 어? 자기 회사의 사무실도 아닌 남의 영업장에 와서 파업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도구빈, 공사는 근로 제공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쟁의 행위도 용인해야 된다. 파견 업체가 파업을 한다면 그 파견 업체에 주로 있는 근로자들은 그 파견 가 있는 회사에서 파업할 수 있다는 걸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거 인정한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대부분 인정을 안 해버리면 파견 노동자들은 파업을 다 딴 데 가서 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서는 파업은 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당장 청소나 이런 거 못 알아보면 딴 사람 데려다 막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노동 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판례의 가장 큰 내용은 도구인도 근로 제공 이익이 없기 때문에 파업 행위를 용인해야 된다. 결국 용인해야 될 의무를 용인한 거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서 업무방해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한 헌법은 노동 상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방해죄라는 우리 형법은 어떤 식으로 파업을 규제하고 있냐면 파업은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다라는 전제를 해서 그냥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행위냐 그다음에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위냐 이런 걸로 판단해서 정당 행위나 용인이 되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업무방해죄은 우리 구조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쟁의 행위는 다 업무방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현행 지금 헌법, 대법원의 판례 해석이나 검사의 기소나 전부 다 업무, 기본적으로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그 업무방해가 정당하냐 아니냐만 계속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 파업 결의라는 적법 절차를 하고 있느냐 정치 파업은 안 되는 정치 파업인 거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정당 행위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 나가 있는 영업장에서 파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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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